이마를 대나? 이게 뻘쭘하죠? 혈색이 안 좋아. 보면은 지안의 이마에도 자신의 이마를 대고 이마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. 이거는 사실은 권투 경기에서도 하죠. 역도 역도 다섯 시 조금 넘어 끝나가지고요. 죄송하니까 다섯 시에는 사십시오. 그거 하나 더 있지? 두 개는. 이거 조금 위에 좀. 들어가야 돼. 이거 어떻게 되겠지? 네. 네. 이거 끝까지, 끝까지. 그거. 선생님. 이거 빨리. 이거 빨리. 자, 나. 또. 한글자막 by 한효정